비고 비고 비고는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나요? 댁들도 안 도와주시는데 누가 도와주실까? 그럼 관아에라도 가봤어야죠 관아? 웃기는 아저씨네 아저씨? 여러분! 저같은 애들이 관아에 계신 분들 만나서 말 한마디라도 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될게요? 죽어야 돼 당신들의 귀신 한 번 떠오르는게 뭐야 아마 전혀 귀신 떠올렸을걸 걔네들 공통점이 뭔지 한 번 말해봐 걔네가 사람들을 만나 매번 하는 일이 뭐냐 내 얘기 들어줘 내 한쪽 풀어줘 대체 그 이유는 뭘까 죽어소야 해 죽어소야 해 죽어소야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만 저는 서로 날 얽울한 볼 수 없는 건 똑같은데 혹시 여기서 나중에 인간으로 환생하고 싶은 사람? 어머! 재밌게 잘 들으세요 만약 저처럼 쥐뿔도 없는 신세를 세워놨는데 억울하고 부담한 일이 생겼나? 그럼 그렇게 무조건 불쌍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사람님들이 귀하신 동정 한 조각 내주시거든요 아! 아니면 전체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건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처음이라 구현했네 사회를 바로 세웠네 어쩌냐 하면서 뽐내기 딱 좋은 사건으로 근데 이건 탱당하기 쉬우니까 꼭 조심하시고 세하얀 소복이 꿇었겨나 세하얀 소복이 꿇었겨나 세하얀 소복이 꿇었겨나 내 동룡의 사또나리 찾아겨나 내 현실은 야기거리지 오래만의 남들여 다시 말은 들러주네 제발 그대가 하나 드 ter vm 불렀어야 해 죽어 쓰면 모든 일을 들었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봤자 아무런 볼 수 없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내 맘을 들었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죽어야만 해 ifiers 한글자막 by 한효정